만난 겁니다. 그냥 양심의 철판을 둘른 겁니다. 이승의 철판을 두르고.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뭡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재판이 9월달에 선고되니까 예상보다 그래도 빨리 나오네요. 물론 2022년부터니까 6개월 한참 넘겼지만 보니까 28일 날 정인신문을 마치고 그리고 법원 휴전기가 끝나는 23일이 마지막 길이니까 곧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중이죠. 현재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8월 종결되고 9월 정도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2심부터는 계속 끌어 가겠죠. 시간만 벌면 이기는 거니까. 시간만 벌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에 만들면 되니까 선거야. 이제 이 건은 아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그 바로 허위사실공표 관한 건인데 여러분들 지금 대북선금도 딱 잡아 떼지 않습니까? 검찰이 애완경이고 언론들이 애완경이 됐다는 거죠.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권력을 지게 되면 악소리 나겠죠. 어마어마한 악소리 안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기 합리화의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친위부대를 만들어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친위부대지 않습니까? 친위부대니까. 그 친위부대는 그냥 이 양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이재명의 빚을 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은 이재명의 이익이 정의 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이익이 사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재명의 이익이고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재명의 이익인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는데 한 분께서 최소 3, 40년은 암흑시대가 되겠습니다. 3, 40년을 갈지는 모르는 거죠.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넷독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유탱하는 것은 대부분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을 장악하면 되는 거지. 선거를 장악한 상태고 플랫폼을 장악 하게 되면 모두 다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나 몇 개만 딱 장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저희들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겁니다. 저항을 하거나 한글을 한다는 것이 .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제압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수십 년이란 것이 . 그건 뭐 수십 년 더 갈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백이 없어진 겁니까. 부족했지만 저희들의 젊은 날은 기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 항의하고 저항하고 옳은 것에 대한 일념이 있었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 그게 전혀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마스와 이런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감탄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 사태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런 의견이 다르겠지만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혼과 정신이 다 죽어버린 사회인 겁니다. 오로지 밥만 나 먹는다. 밥.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간 거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수들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청년 퇴직을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항했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되지만 아무도 여러분들 이제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도. 나이 든 사람들이나 나서고 이러면 아무도 안 나서지 않습니까 .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보시게 되면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검찰의 애완경 이고 어마어마한 멘탈이 초강 슈퍼 울트라 멘탈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다 고사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는데 전투의 상당 부분 다 패배한 겁니다. 이미 4월 10일 총선에서 한 3분의 1은 그냥 진 겁니다.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강적 을 만난 겁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 특별한 사람하고 지금인지 아는데 이 특별한 사람이 이제 권력을 접수 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 겠죠. 다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어이구 응대 으 으 으 으